더 달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고장해서 행복해요 얼굴을 봐서 어디다 봤니? 끝나나요? 몇 분 닭살로 쓰러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금대한지 시작해서 내가 이 이상의 손동작을 한번 가보겠다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사실 고난이도긴 한데요 초청을 해주시죠 우리 노래교실에서 애교 있는 엄마가 좀 있다 왔어요 왔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애교가 좀 있으신가요? 없어요 오늘 잔빈씨 애교 보니까 어때요? 힘들어요 배우기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남편분한테 원래 애교가 없으십니까? 원래 애교 잘 없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변하는게 더 중요하잖아요 잔빈씨 그러니까요 저 웃으시는데 애교 보이시죠?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애교 없으시라고 커다란 가슴여부터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커다란 가슴의 얼굴을 볶아 커다란 가슴의 얼굴을 볶아 하나, 둘, 셋 커다란 가슴의 얼굴을 볶아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정말 힘들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분은요 제가 오라버니 할 때 현재분들은 오라버니 하면 눈을 까빡까빡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저분은 웃으시는 보조개가 들어가시는 분이네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개가 있으신 분들은 눈 안 깜빡거리시는 분이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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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시면서 오라버니 이런데 그냥 그 애교스러워 그러니깐 본인이 모르셨던 거예요 잔디씨가 오늘 그 애교를 찾아주신 거라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데 가서도 오라버니를 가르쳐 드릴 때 굳이 눈 깜빡까빡하는 그런 애교가 아니라 보조개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하하하하하 지우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애교 한번 장착해볼까요 어떤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학창단 중에 애교있다 하시는 분들 추천해주세요 누가 뒤쪽에 안경 끼신 하얀 옷 입으신 분 저렇게 옷 빼는 분이 잘합니다 예예 예예 야 빼려나 보이소 엄마 예예예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계신 누구십니까 할렌더이 할렌더이 잔디씨 애교 어떻습니까 짱이에요 하하하하하 원래 애교 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과연 모릅니다 이제 안 속아요 우리 아니 제가 금잔디노를 처음 오라보니를 처음 들었거든요 예예 열방에서 많이 들었지만 네 따라보니 내복 부르려고 하하하하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커다란 거기부터 가면 됩니다 커다란 원 투 쓰리 포 큰일도 나의 가슴의 얼굴을 볼고 잘한다 하하하하 지금 미래로 죽어도 여럿어요 나무라 너를 내려놓게여 방탄 중화죠 All I want you 눈은 두 번 깜빡이셨어요 두 번 이야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지 모두 지금 애교쟁이들이 되셨어요 지금 집에서 보시면 좀 많이 놀라겠어요 그지요? 아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왜이라노? 너 집에서 한번도 안그러던 미세를 왜 거기 가서 보이노? 무슨 일 했나? 너 금자니가 남들어 보이네 또 다른 사람이예요 다른 사람이예요 또 다른 사람이예요 다른 사람이였나요? 지금 또 다른 사람이였나요? 아 진짜 집에서 무슨 깜짝 놀라구요 아 이렇게 실력이 있으시긴 한데 저희는 너무 사랑받는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행복해요 온다 버릇니 축복하겠습니다